꽃말음 피로 되는 느낌이야 오늘도 수고한 날 위해 지치는 요즘 하루하루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이럴 때 맛있는 걸 먹어줘야 해 기분 전환 겸 샵샵은 어때 꽃말음 샵샵 어초밥에 달콤한 후식이라니 꽃말음 위로 되는 느낌이야 오늘도 수고한 날 위해 모처럼 쉬는 오늘 하루 집콕하기 좋은 그런 느낌 이럴 때 맛있는 걸 먹어줘야 해 기분 전환 겸 샵샵은 어때 꽃말음 샵샵 어초밥에 달콤한 후식이라니 꽃말음 위로 되는 느낌이야 오늘도 수고한 날 위해 꽃말음 샵샵샵샵샵샵샵샵샵샵샵샵 꽃말음 샵샵샵샵샵샵 오늘도 수고한 날 위해 날 위한 선물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